안녕 안녕 오늘은 저희가 왜 벗고 있냐면 도성이랑 저랑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사고가 나거나 크게 다쳤을 때 서로 시켜줘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오늘은 그거를 연습해볼 거예요 양치까지 다 해줄 거야 양치는 왜 해줘? 아니 그때 많이 다치거나 하면 양치도 다 시켜줘야지 먼저 얼굴 오일부터 해줄까? 응 일단 첫 번째 저희는 클렌징을 할 때 오일로 먼저 얼굴을 한번 씻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첫 번째로 써볼 거예요 아 그거 내가 못궈줘야지 우린 서로 손을 못 쓰는 거야 어때? 안 씻겨주니까 어때? 좋아? 왜 말 안 하냐고 불편해 목에도 선크림 발랐어? 저는 목욕을 할 때 오일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손에 힘을 빼고 오케이 그걸로 얼굴 때려줘 그걸로 얼굴 때려줘 이거야? 응? 이제 미온수로 얼굴을 씻어줄 거예요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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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씻다 씻기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데 왜? 긴장? 어 뜨거워 아 뜨거워 너랑 나눠 봐야 돼 같이 씻으면 안 돼 왜? 물 온도가 너무 안 맞아 아 뜨거 저는 씻을 때 좀 뜨겁게 씻거든요 나 머리 감겨줄 거야? 응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갈아봐 머리를 적셔주고 근데 나 샴푸 잘해야 돼 머리 끊겨 봐 응 손가락 다 집어넣으면 안 돼 응 왜? 뭘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연습하는 거라니까?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시원해? 응 이제 머리를 깨끗히 헹궈줄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야 돼 티 나는 거 같아 어 민스 해야되네 이렇게 사이사이에 아니 머리 잡으면 안 돼 머리 잡으면 안 돼 너 우리 엄마가 준 거잖아 엄마가 준 건 왜 왜? 아껴 써야지 우리 엄마가 준 거 나 그렇게 입다 왜 이쪽으로 야 이제 다음은 몸을 씻겨줄 거예요 우성이 내 몸에 트러블이 잘 올라와서 어, 각진된 걸 잘 해줘야돼요. 꼼꼼히 해주세요. 나 꼼꼼히 하고 있어. 빨리 씻겨주세요. 추우니까. 다쳐서 내가 씻겨주면 어떨 것 같아? 좋을 것 같아. 왜 씻겨주면? 우선은 먹을 것 같아. 이제 내가 너 씻겨줘야 돼? 응. 씻겨줘, 나 갈 거야. 아니 왜 이렇게 멍청하게 먹고 나. 이렇게 해줘? 소리낸다. 애기 피부 좋다. 진짜 애기 피부다. 나 남의 피부 이렇게 처음 만나봐. 됐어. 출신 목도리는 먹을 거 같아. 목도리는 먹을 거 같아. 먹자. 물을 머리에 흥분하게 덮쳐야 돼. 물을 머리에 흥분하게 덮지다. 덮지다, 덮지다. 이거 하니까 잠 올 것 같아. 이거 하고 내가 머리까지 말려줄까? 말려줘. 말려줘요? 불가사리. 뭐야? 잡아? 왜 다 먹을까? 이렇게 하면 안 아파.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치면 안 아파. 이렇게 맛있었냐 이거. 우리 엄마가 준 건데. 이거 한 바퀴만 삥 돌리면 된다고. 반성해. 피나사지 좀. 시원하게? 응. 뜨거운 거 좋아하지? 좋아? 응. 안 뜨거워? 응. 진짜? 귀여워. 나 애기같은 애기 키우고 싶어. 그럼 이렇게 씻겨주면 다 할 거 아니야? 귀여워. 그치? 응? 양치는 그냥 알아서 하자. 응. 응. 부드러워. 이제 마지막 양치. 부드럽게 해줘야 되겠지. 그치? 응? 응. 너의 비자. 응. 귀엽게. 조용히 손. 그러니 다 다. 네. 자, rua. 아이구, 잘 하네. 에에. 아. 아. 와, 이봐. 에엥. 아. 아. 협원해. 여기 양치를 해줄게요 여기 양치할 때는 입 천장도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안쪽도 힘줘야지 힘 아니 왜 너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아니 혀도 막지 말고 안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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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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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